2, 2, 1 닫히지 말자 너 빼고 자 외쳐 닫히지 말자 오케이 중앙은 좀 정상적인 걸로 아닌가? 설마 방반거 아니야? 그냥 건달 스타일로 가야겠다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대화 미학교 0 어서 본다 아 아 세일은 이렇게 먹은다고 아 5 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parce que 끌리는데 그래요 아 அ 누구예요 그 그렇지 아 아 아 상의가 아니었구나 아 아 가야 되고 망했다 야 되다 보겠다 얘도가 비하다고 많이 있다 웃으면서 다시 보자 언젠가 다시 보자 이야 멋있다 이번 SS 시즌 그거 물들이는 거 많이 하더만 딱이네 다시 이거 이 멍든 이 멍든 티셔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멤버들한테 스프레이 빌려도 됩니까? 에이 그러진 말자 허락하시면 그러진 말자는 뭐예요? 저 친구와 허락을 해줄까? 너 뭐야? 여기 강조하고 싶었는데 너무 굵게 나왔어 너도 엄청 굵게 나왔는데? 몰라 나 약간 좀 이상해 스프레이 말고 매직을 할 거예요 바느질 왜 하는 거예요? 얘가 떨어져 있어 글루건 쌀 그냥 글루건 쌀이니까 글루건들이 다 통과해 바느질은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아 말자 하지 말자 우리에겐 글루건이 있잖아 와 야 정국이 뭐야? 야 정국이 제일 이쁜데? 아 정국 패치워크 와 정국이 미쳤다 쟤 셔츠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국이 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정국아 말 좀 해 하고 있는데? 태양 씨 저도 노란색 스프레이 좀 빌려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남준 씨 파란색은 어때요? 아 파란색을 빌려주세요 아 좋아요 저에게 주황색이 이 색도 있습니다 다 상고 상조합시다 오케이 어차피 망한 것 어차피 망한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 역시 당신이 제일 먼저 포기했어요 아 뭐 그렇게 하죠 야 기장 기장 자른 것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야 귀찮다고 크게 크게 했더니 망했어 아니 저것도 좀 입을 수 있게 해 형 이거 한번 써도 됩니까? 네 렛츠쇼 빠밤 형아 앞에 있는 저거 하나만 줄 수 있어? 글루건 글루건 저 길 따라... 아니 길 따라한 거 뭐 빠밤 오 야 오 이거 잘랐을까? 예술? 어 약간 그... 작품? 오 약간 작품이에요 이거 오케이 제이 업 작품 경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5,000원 부터 시작할게요 경매에 들어갑니다 아 5,000원 비싸요 5,000원에 사겠습니다 뗄감으로 쓰게요 아이씨 아 내 옷 있는 사람 내 옷 있는 사람 좋겠다 여기 가장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얘는 왜 시작이 이래? 안 되겠다 여기 글루건으로 붙인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글루건을 쓰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이거는 왜... 너가 붙으면 안 되지 오케이 저 가겠습니다 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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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 참 참 하겠습니다 네 참 참 참 예 예 아아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어디다 쓸 거면 아니라 신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 야 이거 막 늘어나는데? 쫙 하고 이거를 빡 자 다리에 딱 소매에 딱 빡 형 잘 보여요? 오 야 오 느낌 있어 아 봐봐 오 야 느낌 있어 오 살짝 어린이... 허대기 아니에요? 허대기? 허대기? 이거 주머니 만들면 대박이라고 헛 아 힘들어 아 더워 야 정국이 예술을 만들고 있어 지금 정국이 또 정국이가 말이 없어진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 힘들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흥민정호 게임 갈게요 티읍 티읍 하나 둘 셋 현타 아 아 아 너무 예능 같다 방송으로 쓰신 거 해야지 형타가 뭐야 형타가 야 뭐 있는데? 화타화타화타 한타 한타 한국지의 그 명을 어떻게 했어 티읍 티읍? 한타 한타 중목도 있어요? 호텅 호텅 형 화팅 화팅 형 형 실패 그 길 만내네 이은 주 하나 둘 셋 노장 노장? 아 노장 오케이 아 저 황충 보고 노장이라고 하네 그렇지 그렇지 봐보십시오. 역시. 잭슨 폴락이야? 지금 거의 잭슨 폴락이 제 몸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야겠어요. 다시 벌어야겠다, 이거. 봤어, 정국아? 우와. 멋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왜, 왜. 셔츠 유품해야 돼, 셔츠 유품 안 하면 저. 셔츠 뭐야? 제 옷인데요. 적당히 해야지, 형. 하나, 둘, 셋, 적당히. 자, 저 가겠습니다. 저 이거요. 이거 중에서 하나 가져갈게요. 다 갖고 가시면서 얘기는 하는데. 브랜드 같죠? 안 돼요, 그럼 하나만 갖고. 형님, 이게 브랜드 아닙니까? 오, 야, 느낌 있는데? 지금 약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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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그거 같아, 구 그거. 구 그거. 상하자. 네. 자, 자, 자. 지민이 뒤에 하나 더 한다, 진짜. 어, 아믹 스치도 있네. 어? 이것도 하나예요? 세 개예요. 세 개요? 세 개 한 세트. 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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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나 지금 바느질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냐? 야, 이거 봐라, 이거 진짜. 카메라 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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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싸움은 쉽죠. 야, 붉은 왜 이렇게 뜨겁냐. 준비. 시작. 시작! 내 줌은 바로 없어지고 있어. 10초 전에. 아, 이거 낮에 붙였어야 했는데. 퐈우맨의 게임 한파라고 합니다. 바느질에 지쳤다. 바느질에 지쳤어요. 네. 브라질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브라질리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냐하면 다 가져가도 문제예요. 다 가져가야 돼요, 다 가져가면. 자, 수도 게임 가겠습니다. 수도 완전 높아. 태국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방콕. 방콕. 컥, 컥, 컥. 방콕, 방콕. 컥, 컥. 컥, 컥. 컥. 한 방에... 오케이. 하나씩이세요. 자, 한번 더 갈게요. 오케이. 다음은 갑니다. 컥, 컥, 컥. 컥.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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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을 일단 rebuilt. 정답. 일회는, 일회가.. thr, brasile. 이 리폼을 위한 리폼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진짜 그 말이 정확하다. 리폼을 위한 리폼. 리폼을 위한 리폼이야. 그럼 말iencia가overs. Fair oneになagram ost for 5 coefficients. War Hess. 이 정도는 navigational sea. ответственно. 식은해,ollow이나. 뜨거워 죽일 것과 net cooking. if. цвет, цвет. 하늘 색깔은 뭐야? 하늘 색깔은 너무했다, 진짜. 하늘 뭐 있어요? 하늘 다람쥐. 아, 그렇네. 응? 하늘. 가겠습니다. 하늘 천. 자, 하늘. 하나, 둘, 셋. 다람쥐. 고마워요. 야, 굴 바로 먹냐? 굴? 구워 먹냐? 왜 그러냐? 와, 이것이 포인트에 미쳤습니다. 아, 여기 호랑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가운데. 오케이, 저 하겠습니다. 와, 잠시만. 호랑이 정할 수 있는 호랑이. 자, 자, 자. 아니, 제가 먼저 왔는데. 제가 먼저 왔는데. 아, 힙합 부엉이지. 부엉이로 간다. 안 되겠다. 참 참 참 가겠습니다. 어떤 거? 힙합 부엉이야, 형님. 부엉이요. 부엉이. 아, 찐. 그게? 왜 이렇게 하니까 귀엽다. 내 옷이라서 안 죽이고. 두 개 같이 하면 안 돼요? 두 판 하세요. 두 판 할게요. 참 참 참 좌우 가겠습니다. 참 참 참. 아, 왜왜왜왜. 아, 아니. 아니, 페이크 몰라, 페이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이대로 기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늘. 하나, 둘, 셋. 천. 하늘 천 따지. 범을 현눌을 황치 부집주. 까짓밖에 몰라. 자, 갑시다. 저는 부엉스 가겠습니다. 부엉스. 이거 완전, 이거 완전 극스인데, 이거 완전? 아니예요. 오케이. 아, 이미. 아, 이미 했습니다. 형, 호라이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슈퍼. 하나, 둘, 셋. 맨. 아, 아. 마켓 할 줄 알았는데. 마켓인지 당연히 그래. 왜, 슈퍼면 안 돼? 슈퍼맨. 그렇지. 오케이. 여러분들. 응? 너무 그랬지 마십시다. 안 그랬어요. 정국 씨. 왜? 말 좀 하세요. 말. 진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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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해. 됐지? 그고요. dział differently! 와, 무언가 미쳤다, 이거. ㅇㄴㅆ! 와, 이거 진짜 거의 힙합. 여기 보시면 kl Beautiful leader. 아, 그런데 재경 씨… 와, 이거 미쳤다, 진짜. 비판 simple 전박 Grande, 근육 시절. 항상 learning cleverness 않으실 때도 재미있답니다. 딱 봉준SM. 오, 오케이, 저 하겠습니다 이거 알지? 수도 게임 가겠습니다 수도 게임 네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네?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홍민정 게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귿 디귿 하나 둘 셋 아, 남중 남중 독대 독대 하겠습니다 독, 독빠지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세 판이 있나요? 세 판 연달하겠습니다 세 판 연달아요? 좌우만 있습니다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하하하하 너무 싫다 자, 두 판 더 하겠습니다 좌우입니다 참 참 참 참 참 참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 자, 스노트 게임 가겠습니다 아, 대박 자, 몽골의 수는 하나, 둘, 셋 아, 이거 울람바토르 오케이 와, 기억했어요 대박이야 와, 씨 봤어? 아니, 들었어 보지 않고 들었어 어, 근데 그걸 외우고 있냐? 외워졌네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참 참 참 다시 할게요 참 참 참은 뭔가 항상 못하는 것 같아 김민정어 게임 가겠습니다 김민정어 ㅍ, ㅇ 하나, 둘, 셋 파양 표어도 있죠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네? 에? 15분이 남았다고? 오오오오 혹시 뿌릴 줄 아네 왜 어떻게 해? 역시 달라 형, 나 스프레이 쓰면 돼? 어? 스프레이 쓰면 돼 어? 아, 스프레이 아, 역시 얘가 뿌릴 줄 아네 왜 이렇게 쳤네? 왜? 뭐 해래? 계속 뿌리고 있으면 돼 어? 일단 빌리는 거야, 이거 자, 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진짜 싫다 이건 못 입겠어 이건 입을 수가 없어 어, 허랭이 눌린 거 봐 아, 마음 아픈데? 전래, 전래다, 진짜 전래, 전래 아, 힘들었다 따라해볼까, 태양이? 근데 난 방울방울 안 나왔는데 뭐야? 방울방울 어떻게 나와? 이리 와 기다려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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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말인데, 이거는? 이거는 안 된다 내 양말인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잡고, 이렇게 엄마, 하나, 엄마 기다려봐, 나 좀 마셨어 어? 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어, 태양아 와, 제가 모든 걸 다 했다, 이제 할 게 없다 좋은 걸 죽었잖아, 모든 걸 죽었잖아 어, 멋있다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해, 예뻐졌다, 진짜 와, 이거 바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들어오는 야, 얘들아, 좋은 소식이야 정국이 이제 바지 들어간다 오 오 오 오 오 됐습니다 네? 김민정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응지 하나, 둘, 셋 인정? 인정되잖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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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성했습니다 와,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와, 씨, 이거 어떡하지? 왜? 하 하 아, 이건 진짜? 아, 씨 감독님, 게임 네? 심심해서 게임하러 나갑니다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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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기린 가루 아, 난 내 작품에 너무 마음에 든다 모자에 달라고? 그릇 아, 벨트예요, 벨트는 안 돼, 벨트 왜, 왜, 왜 아, 진짜 싫다, 이건 진짜 벌칙이잖아 벌칙? 섭섭해 내가 볼 때는 옷 만드는 게 다가 아니고 이걸 누가 입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집에 갑시다, 여러분 남준, 어때? 아, 좋아, 좋아, 좋아 입고 왔어? 아니, 나 창이 두 개여서 한 창은 내가 입고 있으려고 아, 그래? 어 자, 가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나도 내가 한번 입어볼까? 그럼 한번 입어보자 나 궁금해 브랜드 하나 만들었다 2DAY BTS DAY 오, 귀여운데? 오, 귀엽다 잘했다 올림픽 같다 올림픽, 올림픽 같다, 진짜 오! 힙합 등장입니다, 여러분들 미쳤어요? 저희 옆집 힙합 구조대 같은데? 장난 아니라고, 오빠 디테일 최희야 보세요, 형님 야, 멋있다, 멋있다 벨트 보세요, 벨트 와, 미쳤다, 이거 미쳤다, 미쳤다 디테일 밤, 새바라기 야, 이거 내 의상 봐, 이거 내 의상은 개인적으로 전국에 입혀주고 싶네 응? 전국아 어, 멋있다 이상? 내 의상 개인적으로 아니, 일단 입을 수는 없는 거죠? 입을 수 있지, 내가 한번 발도 넣어봤어 보여줄까? 아니, 저 왕관은 왜 저 앞에다 붙이는 거지? 벨트, 벨트 근데 조심해서 입어야 돼, 조심해서 안 입으면은 이게 들어가다가 찢어져 어, 이 번째로 착 오케이 착, 반대쪽도 보여주시죠 조심스레 입어야 돼, 안 그러면 어, 보이스카우트다, 보이스카우트 오, 괜찮은데? 형, 멋있는데? 아, 멋있어 오케이, 좋아요, 형 좋아요, 그런 자세 와, 코래까지 달았다고? 언제 코래까지 달았냐? 와아 이야아 와, 근데 나름, 나름 느낌이 있다 이야아 어, 나름 느낌이 있는데? 야, 저걸 진짜 형, 동화 속 왕자 같은데요? 진짜, 아, 괜찮은데? 피터팬이야? 피터팬이잖아, 완전 그냥 피터팬이네 그 형, 근데 나쁘지 않은데? 널 지키러 왔어 오, 제가 봤을 때 윤기 형이 진짜 나을 것 같아요 야, 그러지 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엄마 왔네, 엄마 왔네, 걸친 어딨노? 지민이나 태용이가 입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잘 어울리겠다 야, 지민이가 진짜 잘 어울리겠다 HM은 뭐죠? 브랜드를 나타낸 건가요? HM은 그래서 이제 I로 바꿨죠 I am, I am I am 어퍼스트로피 안 보이세요? 어퍼스트로피 마크를 가라고 그랬잖아요 어퍼스트로피 어퍼스트로피 안 보이요? 지금? 마크를 딱 달방답게 딱 가르치 야, 정국이 진짜 봐봐 정국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하지 않나? 아, 야, 됐다 매사 열심히 하는 정국에게 나는 박수를 보낸다 정국이 이뻐 자, 여러분들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했어요 헤딧과 학생 같아요 자, 오케이, 이제 누가 누구 거를 입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갑시다 1등이시니까 먼저 뽑으시겠어요? 오케이, 1, 2, 3, 4, 5, 6, 7 순서대로 뽑자 뭐, 확률이 뭐, 낫나? 아니, 똑같지 똑같죠 그나마 형이 뽑았으니까 형이 그래도 아, 그래 내 책임 다 할 수 있겠죠, 뽑아오고 아, 어차피 우리는 아니, 근데 내 앞에 누가 진이 걸리면 나는 면제인 거잖아 왜, 왜, 사니까요 야, 왜 섭섭하게 그래? 심지어 진 나왔어 진, 내 앞에 진이 걸리면 안 되고 싶다 이거 그냥 진만 피해를 아니야? 솔직히? 아, 여지 마세요, 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누구죠? 자, 그 다음 제이홉, 제이홉 너예요 난가? 거에요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아이브 왜 보십니까 이런거는 집만 피해 라지 우리 마라 우선 집만 피해라 이런 섭섭한 소리를 해 우리 마라 불안하 아 이거 앞으로 빼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왜 뺐을까 의도를 분석하려고 하지마 바로 저는 그런거 야 맥커피야 맥커피 저는 뒤로 가겠습니다 따단 딴 따단 하지마 아 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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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지막 봄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제발 나 진영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좋아 저 어떻게 만들거든요 볼 뭐야 창의 일단 하다고 이야기 해주죠 그래 야 우리가 우리 앞을 칭찬 아주 뀬지 Ya tracker vont 나요 42 сотруд Freedom 뽑혔나요? 아, 뽑혔구나. 그래. 봐봐, 함부로 할까요? 나도 무서워. 함부로 할까요? 자축이 흘렀어. 자축이 흘렀어. 자축이 흘렀어. 자축이 흘렀어. 나도 무서워. 내가 봤을 때 진영한테 갔어.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왜? 뽑혔어? 진짜로? 설마 진짜로? 둘 중 한 명이야?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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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세요. 자, 우리 순서대로 까봅시다. 자, 깐 순서대로. 순서대로 깐다, 순서대로. 자, 샷 주세요.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이번 달방의 썸네일은 누가 될지? 와, 자기를 볼 수가 있어? 와, 저럴 수가 있어? 와, 부러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나? 나? 이렇게 갑시다. reck. 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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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빰, 빰빠-빠-б은 혜연! szy 단일 국가도 сов 진짜로? 그래서,iani strange 문을 낼 때. 진한이가 Turpoon 무언yan에 정의했을 223세에 진한이가 아직 얼마 남 Gran comunidad 마 Dorothy 맞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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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ните, 일단 글자가文ilde 없죠? 아, 전 국민 writing to the Word 하나지만은? 경찰이 안 ה조네 basta importa fal E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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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λι 1개만 번쩍 My friend, I think is連oot I'll turn a look at 2, 3 v I'm really supposed to be a god But I'll approach... My ball is still alive I just took a look at the police Without I'm gonna have one last name stretchytone one thing 야, 야, 나다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아까 넷 개 중의 나 있었다 자, 같이 공개하자 어리석 intervals으로 말해야ощ요 빰빱빤 !!!! qualcosa 하나 하나 둘 셋 봡 둘 셋 봡 도구 Irene 정국아. 정국아. 정확해. 나 내 거 입고 있어. 정국아,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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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보이십니까? 봐봐. 몬스테라와 함께 해보자. 정국아, 저 옷이랑 액세서리까지 품절해요. 진짜 미쳤다, 이거. 얘 몸으로 입는 것도 볼 만한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다시 입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타려라. 방탄. 아, 진짜. 정국아, 진짜 조심스레 입어야 돼. 정국이 말하고 열심히 하는 게 없었는데 세상은 노력이랑 아무 상관없다. 정국아. 정국아, 내가 이 옷 진짜 멋지게 입어 줄게. 야, 노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한참. 한 번 틀어야겠다. 빵빵. 와, 정국이 어떻게 하냐. 와, 이런 수가 있겠냐. 뭐, 효과가 주실 것 같아.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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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차네 naar 어 restraabilerió 뭐 피어 För ente 뭐라 뭐ückt u 버스 들어가 들어봐 아 아 stimuli lan 바바 법이 법이 두개라고 하자는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 유니터 수건 하게 빠 이건 여기 있다. 버지 왕자! 왕투 아프다. 이동 Retcalled There are original notes Beautiful infection 여기도 왕투 grains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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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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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다 진짜 야 누가 저런 걸 만들냐 잘 만들었어 진짜 소화를 했어 그래 전국의 전국이가 소화하는 거지 아니야 자, 테스트 한 번만 찍어주세요. 테스트요, 테스트. 네, 테스트. 진 씨 갈게요, 진 씨. 자, 하나, 둘, 셋. 귀여운 악동 맞아요? 귀엽지 않냐? 아, 용규 씨, 그 귀여운 악동이 조금 이렇게 뭐 용규 씨 자체가 귀여우니까 의미를 써요. 아, 좋아, 알겠습니다. heard that name. 와 좋아 좋아,하 car, 셋 Ah,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아, 좋아, 좋아 Ah,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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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Ah,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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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Ah,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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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미쳤다 이거 아, 좋아 아, 완벽해, 완벽해 하나, 오케이, Wieder 독특한 1등 나올 것 같아? 끝났어, 끝났어 이번엔 조금, 얼굴 클로즈업 쪽으로 들어갈게요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좋았어 얼굴 각각 또 살짝 이렇게 이렇게 야, 셀러 하얘 해주셔야 합니다, 셀러예요 아, 지금 이미 A 컷이 나왔어요 이미 메인 컷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어떻게 할까요? 아, 너무 진지해요, 별로예요 아, 좋아, it's good, it's good 좋아, 좋아, 자, 자,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자, 내 손가락 나온 거 같아 형, 내 손가락 나온 거 같아 자, 어디에서, 이거, 하나, 둘 몰래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손가락, 손가락 나왔어요 아, 내 손가락 아, 뭐가 엎드려 있는 거 같은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체인지합니다 자, 체인지 합시다 자, 에, 에, 오, 킬델링 하셨어요? 아, 했어요 오케이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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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컨셉 뭡니까? 저요, 저 버터플라이요 오케이, 버터플라이 자, 한 마리의 나비처럼 갑시다 자, 할게요 디렉션 주세요, 디렉션 와, 신기하다, 카메라 디렉션을 주세요, 디렉션 감독님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아련하게 날아요, 날아요 날아요, 점프해요 날아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거 맞아? 에이커 나왔어 에이커 나왔어 이런 거 맞아? 버터플라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이런 느낌이 뭔데?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형, 이제 점프하면서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뭐하는 거예요, 자세히 어, 이거는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한 번 더 형, 혹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양말 보시죠 이렇게 좀 날라서 찍어볼게요, 날라서 안 미끄러져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좋아 자, 하나, 둘, 셋 아, 미쳤어. 아, 왜? 아, 왜? 아, 왜? 아, 나왔어. 아, 저쪽은 그 자체예요. 옆에 좀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이게 예술이구나. 아, 진짜. 아, 웃어요? 콧물이 나왔어요. 아, 이거 아니지, 작품 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자가 일어나거든요. 안 써요. 제가 봤을 때 추가 쿼터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종료하시죠. 아까 A 나왔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자, 카메라 들고 올게요. 어시, 카메라. 자, 모델 어디 있어, 모델? 누구예요? 모델 어디 있어요? 자, 모델입니다. 저. 저, 마냥 좋아입니다. 마냥 좋아, 오케이. 마냥 좋아. 갑시다. 마냥 좋아해 봐. 어디서 마냥 좋고 싶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마냥 좋고 싶은데. 제옥 씨, 저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디요? 저기 아니에요. 여기요? 네. 테스트. 아저씨, 아. 오케이. 아저씨, 잔머리. 오케이. 자, 웃으세요. 자. 마냥 좋아해야 돼요, 그냥. 아, 좋아요. 자. 마냥 좋아, 어때? 아, 좋아요. 너무 좋아한다. 느낌이네? 예술이다, 예술이다. 아, 어때요?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이거야. 변태 같잖아, 저거야. 아니, 당신이 포즈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마냥 막 좋아. 오케이, 그냥 마냥 좋아할게요. 오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알았어요. 아, 들어갑니다. 오, 제가 지금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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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나왔다, 에이커 나왔다. 좋아. 아, 이거 에이커. 아, 이거 에이커. 아, 이거 에이커. 역시 마냥 좋아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와, 이 호배를 희생시켜서 재미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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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로우인 거 아니에요? 아니, 콘셉트에 가장 잘 맞아요. 아니, 모델을 희생시켜서 본인의 재미를 챙긴다고? 이런 악적 작가를 만나. 알겠습니다, 제대로 할게요. 아니, 지민 씨,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는 그냥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극한. 그러면 약간 여기를 등산한다는 느낌으로 힘들게 막 올라가는데 막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될게요. 등산이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다. 나왔다. 아, 좀 더. 좀 더. 야, 좀 더. 좋아, 막 좋아. 어, 이거다, 이거다. 야, 역시. 아, 나왔다. 야, 나왔다. 좋아, 야. 나왔어. 자, 스탑. 그래. 나왔어,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예요. 야, 디렉이 중요한 거네, 내가 봤더니. 아,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내가, 내가 헤매쓰다. 자, 갑시다, 갑시다. 어,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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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 좋아요. 저거 뭔가요? 좋아요. 모니터링. 자, 어디 갈까요? 자, 컨셉이 뭐예요? 자, 모델 지민이 포토벌리퍼 비. 저 컨셉이 고독이요. 고독, 와. 고독입니다. 지민이 또. 너 합성 아니야? 아니야? 너 합성 같은데? 자. 자, 갑시다. 잠깐. 뭐예요? 고독이에요, 고독. 고독이요. 자, 여기 문 열어요. 아, 우리 또. 아, 그럼 저희 이거 존형. 우리 브이 군께서 또 사진 찍어서 더 하셨습니까? 아니요. 존형은 모델은 그냥 밖이만 하세요. 밖에서 찍어요? 아니요. 그냥 이건 문 이렇게 열고. 열고. 여는 척하고. 그냥 여기서 옆에 이렇게 보는 걸로. 아저씨, 저거 딸밭 좀 챙겨줘요. 아, 예.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맛있네. 자, 할께요.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과연 진짜. 뭐야? 찍은 거예요? 너무 어두운데? 어? 야, 뭔가 나쁘지 않은 거. 고독이야, 지금. 뭐야, 이거, 이거. 애노 지민 아니야? 어려졌네. 아흥. 딸발. 아유. 딸발. 아유. 아, 아. 여러분. 오히려 저런 위에, 위에 사진. 오, 야. 뭐야, 공포가 포스터 같기도 하고. 이 문을 열면 넌 죽는 거야? 어, 약간. 조명이 없으니까 나 이상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얼굴 안 보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고독한 뒷모습. 이거예요? 야, 이거야. 야, 이거야. 야, 등, 등에 너의 표정이 있어. 야, 등에 너의 얼굴이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안 나와야 돼. 내면, 내면의 슬픔을 이제. 저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에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오, 진짜 괜찮아요. 자, 여기 소파에 앉아볼게요.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정면 샷 한번 볼게요. 정면 샷. 이거. 잠깐, 이거 어떤 거에요?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가 항상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독. 여기에서 눈만 저한테 한번 봐주세요. 아니. 아니. 거기 좀만 더. 옆에서. 이러고 눈을 어떻게 그리로 돌려야 돼? 아니, 아니, 아니.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오, 감독. 감독 제대로다. 지금. 눈만. 디렉팅이 보이고. 거기서 이제 표정. 근데 어떻게 해? 완전 고독. 고독.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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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장난치냐. 하아.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뭐예요? 이 자세히. 하아. 하아. 이게 뭐예요? 자, 몇장 더 하시죠? 아니, 이거 셀렉 하고 싶기도 하다. 뭐예요? 말, 말 조심하세요. 어우. 나 이거 잘 나오는데 맨 처음 거. 나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거. 맨 처음 거 잘 나오는데. 맨 처음에 제일 분위기. 이거. 아. 감독님이 딱 생각났어요.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민아, 그래도 얼굴 보이는 컷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오. 오, 야, 이거 괜찮네. 아, 이렇게 고독한데. 아, 고독하네. 이거 괜찮네, 히어져야 괜찮네. 내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 얼굴을... 솔직히 이게 지민인지 정국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말이야. 거기서 고개 돌려봐. 10장 찍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아직 그 S컷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A컷이... 아까, 아까, 사실 처음 찍은 게 제일 좋았어요. 자, 얼굴 컷 하면 가자, 얼굴 컷 마지막. 마지막 얼굴. 얼빡, 얼빡. 자. 근데 난 저 앉아있는 것도 저 위에, 위에 거. 네. 다 얼굴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굴 너무 안 나오는데. 고독이 하기가 힘들어. 여기서 지금 거약해서... 네, 앉아. 너무 가까운데요? 얼굴이 있는 걸로. 아, 고독한데 이거? 아, 이게 A인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끝났나요? 아, 좋아요. 이거를 메인으로 하고... 눈을 감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거 괜찮죠? 괜찮죠? 고독하네요. 와우. 야, 그 와우. 그거 말고. 왜, 왜, 왜?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오케이. 자, 아까 그것과 맨 처음 것. 맨 처음 것. 맨 처음 것. 맨 처음 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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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괜찮아요? 나도 이거 괜찮아요. 안돼요, 이거 턱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세 번째, 그 밑에, 밑에. 이거 좋은데요? 이거 괜찮은데? 뒷모습이 뭐하네? 밑에, 밑에 거. 뒷모습이 뭐하나? 옆모습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해, 해, 해. 이거, 이거. 적당히 해. 갑자기? 아, 아, 기다려 보세요. 지금 셀렉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야, 이렇게 3회탈을 찍는다고? 눈 감는 거. 이거죠? 이거 좋아, 난 이게 배상이야. 이거, 이게 A. 근데, 근데 나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옷이 잘 안 나와서 아까 또. 첫 번째 사진을. 근데 괜찮아, 투데이 BTS가 여기가 나와서 괜찮아. 형, 이거랑 뒷모습이나 이런 걸 몇 개 찍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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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자, 이거. 이거랑 밑에. 그러면 아까 밑에 이거, 눈 감은 거랑, 이거랑. 눈 감은 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맨 처음, 맨 처음 거. 아니, 처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세 번째. 근데 처음 거 괜찮은 거. 근데 처음 거 되게 예쁜데 왜? 첫 번째 느낌이 좋은데. 이게 솔직히, 난 이게 제일 좋아, 뒷모습. 그럼 이거 하자. 오케이, 위층으로 가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Let's go. Let's go. 위층으로 다음은 누구죠? 위. 위야? 부풍에 빠진 그 왕처럼. 이게 약간 와이드 하고 늑대 같죠? 와, 잘 나왔다. 와, 자유롭네. 자유롭다. 하나, 둘, 셋. 저는 형, 뭐 다 건질 수 있는 사진도 할 거예요, 아마. 아니, 이 팀이. 이것 때문에 구루가 안 나와요. 예쁘다 아니야 4 Jane 첫 번째 작품입니다 아 dead 뭐 어어어어어어어